오마이 뭐야 위에 인형이 매달려져 있는데 일어나니까 진짜 일어나 눈알 움직여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엔 뭔가 조금 기괴한 VHS 테이프 프레드의 피자 가게 느낌도 있고 색다른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 채널에 들어가보면 뭔가 VHS 느낌으로 기괴한 것들이 짤막짤막하게 업로드가 되어있는데 여기서 파즈베어 엔터테인먼트가 있더라고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시작했어 파즈베어 엔터테인먼트 매뉴얼 좀 늙었는데 목 뒤의 버튼을 목 뒤의 버튼을 이 버튼을 눌러서 음? 뭐야 좌측을 뒤의 버튼을 뒤의 버튼을 뒤의 버튼을 머리를 분리시켰어 벤도가 귀엽네 더듬이가 있네 피콜론가 팔도 뺐네 갑자기 음악소리가 꺼지고 그래 갑자기 음악소리가 꺼지고 그래 갑자기 음악소리가 꺼지고 그래 뭔가 보니만 지금 상태가 아주 안좋아 봅시다 지금 프레디랑 치카는 열심히 공연중인데 보니가 지금 카메라를 의식했어 나름 얼짱 각도를 잡으려고 한거 같은데 자기 좀 관심 가져달라 이거지 표정 봐 표정 표정 표정이 표정 이거 어쩔거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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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프레디야? 프레디 프레디가 motiv하신네 프레디가 아는 프레디야 나 허허허, 슬프지 않나요? 프레디가 도와줄게요.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1 2 3 포도를 보았을때, 그녀는 정기 트러블 슛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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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연세를 좀 많이 드셨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겠는데? 고기 잘 돌아가고 깨우뚱 나이 이렇게 안맞아? 나름 동안이야? 나이 이렇게 안맞아? 나름 동안이야? 이래봬도 어려? 오른쪽 발 오 진짜 잘 만들었는데 리얼리티 하잖아 오 손도 흔들어 재밌겠다 이거 진짜 이런 조종기로 이렇게 움직이며 자 이번엔 무릎 관절 관절염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발목 잘 움직여요? 괜찮아요? 오른쪽 무릎 괜찮으세요? 발목 괜찮고 나보다 더 잘 움직이는 것 같은데? 관절은 아주 좋아 귀요? 귀? 듣기 테스트인가? 귀 팔랑팔랑? 팔랑귀인가 아닌가 봅시다 팔랑귀는 아니야? 원래 그냥 커? 귀 커? 눈? 오마이 사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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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a ại사 사라alts 소비 그가 우는 걸 멈췄대. 그가 우는 걸 멈췄대. 마이가 아빠한테... 어? 오 마이? 왜 우? 왜 우? 인형 가게인가 본데? 8월 11일? 86년? 왼쪽이 전시되어 있네 그 인형들이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어? 응? 안 움직여 양쪽 애들 잘 있는 것 같은데 인형들은 밖에 누구신가요? 문 닫았는데요 도둑놈인가? 인형 훔치러 온 거 아니야? 오마이 문 앞에 섰다 한쪽 눈이 없어 사라졌어 밑에 있나? 아 밑으로 들어오네 밑으로 들어오네 들어왔네 들어왔네 문 앞에 섰네 머리 같은데? 사람이 인형으로 바뀌었어? 사람이 인형으로 바뀌었어?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웃는데 나는 나의 팔을 느낄 수 없대 다리도 느낄 수 없대 고통은 느낀대 팔다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고통은 느낀다 내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대 요동치고 있대 오마이.. 봤어 나가고 싶어 한대 뭔가 나가고 싶었어? 속이 안좋았어? 속이 안좋으면 화장실을 가세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이상한 인형이네 웨이크업 벤조 이 강아지 이름이 벤조인가봐 이것도 1985년도에 일어났던 일 강아지가 강아지 낑낑거린다 움직여 강아지가 애니밍트리Xart에 들어갔나? 패치처럼? 불 꺼지려고 해 깜짝이야 고기 들어왔다 오 왼쪽에 왼쪽에 왼쪽의 얼굴 왼쪽의 얼굴 뭐야 끝 아닌데 안 끝났는데 삼목둥 자네 이 강아지는 눈이 3개였다 그래서 아주 화가 많이 났다 굿바이 에이소 아이스크림 맨 아이스크림 맨 채원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똥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좋은 What do you think? New basketball will get the kids attention, huh? Mark, that's... I don't know. I know what you did with the dog. What? The dog, Martin. I don't understand. Don't leave me with me, Martin. I told you to knock it off, but you did it anyway. Arthur, I think there's some sort of misunderstanding. There's no one in there. They've nearly killed me last night. Arthur, I told you it got hit by the car. And whose car did it hit? Whose car has a stain on its buffer? Arthur, please. The dog needs something. Besides, I won't have to deal with it pissing on my shoe. Or telling it to stop barking and keeping away from my work. So that's what you did. What have you done? First the dog was looking to me, then my wife. I think the only thing I've learned through all of this is that I'm not going to let anyone let me down, including you! Oh my. I think it's a lady that's going to be right to go to the car. Is your wife a girl? V-in? Oh my. Just keep the flow going. Do you know? The ice cream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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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랑 같이 가지. 싫어요. 남편한테 찾아가세요. 남편한테. 어? 어? Do you know the ice cream man who loves to eat his sweets? I don't love you. 사라졌어. 오마이 오른쪽에 있다. 60년동안 지켜온 아이스크림 오브. 잘 만들었는데. 짧지만 긴장이 좀 놓지 못하게 만들었어. Good boy. Lost VHS. I'm on it. I'm on it. Are you dying of your face boring days? repeating over and over again? Over again? You just don't seem to have anyone to talk to? Nobody you share your secrets with. Well now you can with the new stitch buddy. Gooch buddy has a voice of its own. I love you. It'll laugh and sing but most importantly it'll keep your darkest secrets. I'll be fine. Let's get out of this car. Your turn is over. What do you want to own me? You're supposed to go by then? You're supposed to be able to own me. You're supposed to go by then? You're supposed to be able to own me. Why? Oh my... 누가 일어날지 커지랬니? 말은 잘 듣네 지쳐 물어 알 토론 눈알 움직여 으으은? 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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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어? 사라졌다. 응? 아래서 나와? 까꿍! 반조 에스슈! 왈왈! 이러다 또 갑두티 하려고.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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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이쪽으로 돌아보는 것 같은데? 딩동! 다 돌아 봤다. 딩동! 반존집 밴존집 강아지 애니메트로닉스에 관련된 VHS 테이프 영상을 만드는 창작자 같아요. 프레디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영상을 많거든? 여기 한번씩 보실 분들은 보고 뭔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신기하기도 하고 벤조가 왜 벤조가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온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못 봤던 거 최신이나 아니면 옛날 것도 괜찮은 거 있으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재밌었고요. 블레이드 위버였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